와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뭘 예쁘게 하고 와요 오늘 예쁘네 아 무슨 우결광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너 방송하다 왔어? 네 방송하다 끄고 왔어? 네 아 진짜? 너네인데 어디 가야 된다며 이따가 아니 근데 형 저녁에 봉준이랑 밥 먹어요? 어 아 그 다음에 저 상문이 형이랑 얘기하고 같이 먹으면 어때요 형? 좋지 와 이따 이루어질게요 그래서 상문이 형한테 일단 봉준한테 물어보고 상문이 형한테 연락 주게끔 오케이 오케이 백금이 형님 어서오세요 백금이 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너 그러면 지금 약속 없는 거네? 흥미즈까지 하하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아 왜케 백금이 형님 감사합니다 왜케 형님 보미팡 하하하하 보미팡 먹고 살려고 개발했습니다 하하하하 아 나는 여기서 테스트하면 되잖아 아니 흥미의 집 갈래? 네 갈게요 너 할 거 없지 지금 네 네 가자 흥미의 집 가자 네 근데 우리 오늘 강제 보면 감정동 되기거든? 오죽에 핏발로 가지는 거거든? 하하하하 말 안하고 가는 거야 그냥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얘 맨날 사안대에 주소할걸? 여러분들 럭키울룸 주소 뭐해요? 네비에 있는데 까먹었어 거제삼동 500-55번지 럭키울룸 오케이 가자 택시 타고 바로 가자 저기 가서 택시 타자 그냥 저기 택시 있지 않아 가면? 네네 대사하고 있어요 아 맞다 경민이 어제 홍민이랑 합방 같이 했지 오늘 근데 국밥 한다고 하던데? 김치찌개 국밥? 아! 우리가 딱 시식평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가 가서 시식 때리러 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따 저녁에 가서 공준이랑 딱 때리고 아 근데 석류 석류주스 석류주스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형들 남자 남잔데 석류주스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갑자기 외력적이여 버리네 거제 30 500-55번지 거제 30 500-55번지 석시 이거 타면 되겠죠? 이거 앞에꺼부터 타야돼요 이거 타면 되잖아 여기타 여기타 안녕하세요 기사님 내기찍고 갈 수 있을까요? 거제 거제 3동 500-55번지 거제 3동 친구집이요 거제 3동 거제 3동 맞나? 여러분들 잠시만요 기사님 거제 3동 맞나요 여러분들 거제 3동 거제 3동 거제 3동 500-55번지 본인들도 같이 거기에 어 협조해야 된다는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럭키 원룸이요 도와주시면은 이게 IT 기업의 경영자로서 식기를 키우면서 좀 수 우린 어떻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어 근데 너 큐블링님이랑 달달하더라 아 전화번호 있어요 에? 전화번호 있어요 아니요 전화번호 아니요 거제 3동 500-55번지 럭키 원룸이야 나와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그런게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협조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500-55번지 럭키 회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느끼고 배우는 럭키 원룸이요 네네네 최근에 보면요 럭키 원룸이라고 한번 럭키 원룸 부산시청 쪽 공무원 시험 그렇죠 지원율이 뭐 계속 해마다 주소 검색없어요 네 젊은이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만 구하려고 럭키 원룸 네 거제 럭키 원룸 치면 럭키예요 럭 럭이 아니라 부산시청 꼭 가주시면 된다는데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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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키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네 그 줄에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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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행위의 본격적으로 럭키 주소는 검색하면 안 나와요? 네 그럼 부산시청 찍고 가주세요 그쪽이라는데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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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 말은 많이 걸었어 나도 대답이 없는데 어떡하냐 너는 티티타타 잘 들어서 물었더라 crushed by 진짜 나는 재밌지가 않더라 방송에 그냥 슬프더라 보는데는 근데 진짜 인간근 저게 내 미래인가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딱 말할게 랭크 블링님 놓치지 마라 블링님 놓치지 마라 아니 근데 블링님은 부산으로 이사 안 오셔 아니야 제수씨 제수씨는 오셨잖아 1인 방송에요? 네 1인 방송 부산에 아가씨 하나 뜯다 아이가 네? 부산에 아가씨 하나 뜯다 아이가 부산에 1인 방송 아가씨가 떴다구요 양파님 말하는건가? 양파님 말하는거 아니에요? 회사 좀 좀 미친년이죠? 어 걔 맞아요 걔랑 알아요 재밌게 하드만 오우 이제 아저씨도 아시네 오우 기사님도 아시네 거기를 기사님도 아시네 근데 그 진짜 공식방송이에요 K&N 그거? K&N은 공식방송이고 아 진짜요? K&N의 비율이 20%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오우 거기 나오는 애를 아니 그걸 이제 텔레비에도 나오는거에요? 텔레비에도 나오는거에요? 어? 진짜요? 아 자기가 개인 이거 아는데? 텔레비전에 나와요? 텔레비전에도 나오는거 자기 개인 방송에 나와요 와 대박이네 뭐야 연애인이네 이제 가가 떴어 가가 최고서 보면 그 단대 1인 방송에서 오우 그래서 양반 전화번호가 몇번? 잠시만요 너 없어? 진짜 없어?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진짜? 아 아니 형 근데 고춧가루 좀 떼고 아니 형 제가 볼때 사람 만날 생각이 없는데요? 와 형 진짜 그냥 방송 올인이야 형 진짜 인류다 아니 형 여자가 만날 생각이 없어요 너는 뭐 할매고 아줌마고 엄마 아저씨가 막맞네 그냥 막없이 우리 아 그게 재미있다 이거 아니 근데 어제도 이렇게 갔어 아 어제 머리 안감고 어제도 시간도 있었어 엄마도 나라고 어제 비행기 타고 가느라고 시간이 좀만 가더라고 근데 그 그 프로그램대로 그 뭐야 각본이 짜여져 있는대로 하지 않고 네 그냥 막 하는거야 네 막 하는거라 아쉽게 얘기해서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막 하는거에요 아무 개년도 없이 막 씨버리려면 그 옆에다 데려오면 그래도 애는 귀여워 귀여워요? 아니 뚱뚱한 애는 모르세요? 돼지 부산에 감전동에 사는 돼지 한 명 모르세요? 유명한 돼지 한 마리 있는데 돼지 아니라 이거는 돼지 아니고 날씨나이 예뻐요 아 방귀밖에 모르시네 네 약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봐 하하하하 예뻐 오 예쁘다 예 아니 뭐지? 자녀분 있으세요? 교사님? 일사도 어려우고 다 아깠지 아 다 아깠어요? 네 나이 들으라고 그래서 양판같은 이제 양판님같은 부인분같은 만약에 자식이 아들이 데리고 온다면 완전 대한행이에요? 며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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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물로 써 며느리 까물로 써 ب 사진본래 appe- 하하하하하하하하 시청자 1시간 후에 나 개념이 역시 있어요 형님을 대게 와 우리 오리형님 52개 감사합니다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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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현실이네 개념이 없대 근데 거기 또 재미있어 아 진짜요? 그냥 프로그램대로 각본대로 움직이는거 보다 그냥 막 그.. 할 땐 나아야죠? 참싸고 아 분명해 우리님 산만해 산만해 와 이 형 근데 진짜 오린데? 아니 형 진짜 이거만 입술에만 붙이면 형 진짜 오리에요 무슨소리야 어제도 진짜로 안 씻고 가서 그랬지 씻고 갔으면 그림 달라졌을걸 진짜로 아이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스토리에서 하는게 아니고 형 샘프봉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끝에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기사님 이거 이거거든요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돼요 잘돼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죽기 직장 저도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아 죽기 직장 야 아저씨가 이렇게 유도로 한번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진짜 수익 한번 창출해야 된대요 진짜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너 월천이야? 아니 형 이거 와 우리 경민이 개잘나가네 진짜 월천이에요 저 오늘 알파고랑 진짜 2대2 나왔고 게임 열심히 했는데 200개 터져갖고 진짜 그냥 구걸했어요 진짜 아 진짜? 방송에서 그냥 구걸했어요 그냥 아니 경민이는 얼만데요 여러분들 저 한 500? 400? 4,500 사이 와 잘바네 파고랑 1대2 나왔다고? 네 아니 근데 요새 게임 잘하더라 경민아 아 형 이기고 나 진짜 기뻐요 저 형한테 한 7대0으로 계속 뚝가맞은 거 같은데 네 네 하모니기하고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 그 너한테 지니까 바로 폭동 올라왔어 아 너한테 폭동 올라왔어 너한테 지니까 아 흥민이 문 잠꾼다고요?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 그 그때 은천님 마냥 침대에 바로 옮구려버려야겠다 가가지고 근데 진짜 나 감전법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느꼈잖아 제대로 아 지금 4,700이요 4,700이요 어 깜짝 놀랐어 그것도 있고 형이 어제 하루 이제 너무 불쌍하게 하니까 아 아니 나 진짜 울었다니까 아 난 난 진짜 사람들이 막 키키키하는데 난 차가 못 웃겠더라 아니 뭐가 불쌍하게 해 어 진짜 아니 달달한 거 그럼 저 그 방송 하려고 할 거면 무조건 웃어야 돼 네? 무조건 웃어야 돼 아 무조건? 재밌게 아 재밌게 아 재밌게요? 그렇죠 근데 이 형 얼굴이 재밌어갖고 아니 근데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게 캠보다는 실물이 나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캠이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못생기게 나온건데 아 아니 실물이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아니 실물은 솔직히 훈훈하지 아 아니 저 아까 오기 전에 방송에서 진짜 침팬지 약간 동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근데 왜 너 나 처음 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 옛날 게이머테도 좀 우지게 봤잖아 아니 그땐 그래도 정상인이었잖아요 아 아니 그때는 그래도 약간 살도 이렇게 좀 홀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해 왜 그래 하려면 배터리가 엄청 소모되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보조배터리 들고 다녀야 돼요 보조배터리를 꼽으면 충전됐거든요 와 5천 킹 와 어떻게 5천명이 뭐지 보조배터리를 한개 선물할게 오 아 그냥요? 응 아 그냥 주신다고요? 배터리가 없는데요 아직은 근데 충전해야지 아니 이거 보장난거 아니죠 거기잖아요 아니 이거 쭉 찢으신거 아니군가 한번 뽑아봐 아예 충전 없고 충전 없고 충전 없고 충전 없고 충전 없고 오 된다 오 되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일단 갖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 너 가자 와 감정이 민심 민심이 아니라 뭐 쟤가 인심 야 너도 감준화됐냐 네 인심 인심 와 인심 진짜 나 감정화됐네 오지게 여기 좀 여기서부터는 좀 낯이 익는 거 같아 그런가요? 홍민이 데리러 왔던 길이었던 거 같아 아 근데 잠깐만 너도 커플이고 아 제가 무슨 커플이에요? 홍민이도 커플이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? 아 커플들 진짜 진짜 커플들 진짜 싫네 네 아 성료 하나 드리러 아 시청자들이 이런 거 진짜 그러게 시청자 형님들이 어? 이거 개 인지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하냐 이거 나 이거 그대로 제가 그냥 흥민이 집들이 선물로 줘도 죄송하 이거 무핸드 투어는 저희가 돌려받게 하면 안 돼요? 오케이 오케이 네 기녀대 형님 집값 그냥 기녀대 형님한테 드리고 아 이거 흥민이 이거 집들이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갈때마다 한 병씩 사라져있어 갈때마다 한 병씩 사라져있어 돌려받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기사들씨 여기 선녀 하나 보세요 네 네 여기 아 예 이거 시청자분들이 여기 드리라고 하셔가고 아 아 네 네 하하 재고 내리지 많이 새끼겠네 네 근데 돈이 되어야겠는데 와 돈이 이 사람 진짜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에요 아하하 뭔 소리야 맞잖아요 아니 요새 맨날 그냥 사기권에만 있더만 그러니까 네 아냐 여기서도 지금 본 적 없잖아 너 왔을 때도 응 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 왔을 때도 지금 못 너도 다른 곳에 소리 안 듣나 저요? 이 사람이요? 네 조지 조진웅 아니지 누구 닮았는데요? 태비에서 박대기 기자 맞지? 박대기 박대기 기자요? 좀 닮았지? 아 박대기 천수라고 천수라고 제가요? 그럼 이 친구는 누구 닮았어요? 이 친구는 글쎄 약간 여자 같죠?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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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이러 하하하 골반이 또 환장합니다 그냥 하하하하 와 교태스럽게 앉아있네 아이 교태스럽게 앉으 아니 교태 아니 교태 아 교태스럽게 보통 남자들 남자들 보통 이렇게 다리 똑똑하고 앉잖아요 하하하하 아니 기사님 그 그 국회의원 중에 이정현 아세요 이정현 국회의원 정신받은 사람 아니다 아니 그분이랑 저랑 닮았다고 해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전혀 안 닮았죠 이 새끼는 대성비생 있잖아요 도라이새끼 잠깐 아시키 준다고 안식 등장 하던 놈이 잠깐 하니까 지금 서고 닥히고 오리고 달라봤는데 어? 기사님이 히어리 하시네 박태기 달랐다 박태기 아니 약간 좀 생긴게 잘생긴건 아니다 이거죠 좀 죽잖아 죽잖아 컨츄리하다 약간 컨츄리하다 컬처링 하신다고요? 와 계속 쫌쫌거리시네 아 컨츄리하다고 와 컨츄리하다 아이고 우상사투리네 아니 도시느낌 안나요? 기사님 저한테? 응 도시느낌 안나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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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 서울 사는 사람인데 왜 도시?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아 근데 형 까무나마 나 똑같은거 같은데 머리 여기 감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아 방북 죄송합니다 갑자기 방북돼 버리네 아 기억들의 기억이 무슨가요? 본방계 이득 아 아 아 아 그 그 팔로우가 몇 명이 됩니까? 지금 아까까지 5천명 보고 있으세요 5천명은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네 5천명은 많죠 네 그냥 막 수니껏 나는 전 같겠는데 네 아 그니까 1.. 1등은 아냐 5천명은? 아까 1등이었다던데 1등이었죠 아 아니 갑자기 이거 튕겨버리네 핸드폰 이거 왜이러냐 아까 5천명이었는데 1등이었다 5천명이었어 1등이었네 햇반사오라고요? 흥민이가? 아니 형님들 흥민이 방송중이에요? 내가 볼게요 형 흥민이가 햇반사오래요? 흥 아 지금 무슨 씨 아니 우리를 웃으면서 배달원으로 하나씩 노예 부르듯이 부려버리네 아 진짜 배운게 그것밖에 없다고 감정변가서 그대로 똑같이 해버리네 아 바로 부려먹어버리네 아 우리 먹을거 아니 우리는 맛만 볼거야 인정? 우리는 아니 우리는 밥 많이 안먹을거야 맛만 볼거야 아니 걔걸 왜 먹어요 저희가 맛대가리 없을게 뻔한데 딱 딱 보이는데 흥민이가 그 민국이형님도 있어요 가면? 오 너 밍들레후가 뭔지 알아? 네? 밍들레후이 뭔지 알아? 나 아까 민국이형 왔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귀엽잖아 뭔가 네 그래서 밍들레후이거든요 그게 그러는데 민국이형님 흥민이 나 몰랐어 아 형님들 참 몰랐어요 그거 아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거야 그런 형님이 아닌데 근데 내가 아까 민국이형님 오자마자 내가 밍들레후후 이랬거든 갑자기 정색하시더라고 시청 어느쪽인가 물어봐 시청 어느쪽이에요 여러분들? 시청 어느쪽이에요 여러분들? 흥민이집? 아 맞아 맞아 우리 오는거 어차피 아니까 시청 뒤쪽이라는데요 기사님 뒤쪽에 원룸 많았는데 지금 핸드폰 그거 없어? 핸드폰 네비 없어? 어떻게 아니 다른 원룸은 다 나오는데 네 럭키 원룸이 좀 특별한 데라서 럭키 원룸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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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민아 이거 집주소 어디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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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제삼동 거제삼동 팀이 안나오는데 이거 지금 시청 쪽으로 해서 가달라 했거든 거제삼동 어 500-55번지 500-뭐? 55번지 500-55번지 이건데 설명을 그냥 아니 야 야 아니 그냥 뭐 구레구레구레 하고 있어 아니 주소로 얘기하라고 어 기사님 주소검색 전에 있던데 아까 화면으로 못가요 네비에 그냥 거제동 500-55치면 나와요 500 음 구주소로 500-55치면 나와요 아니 기사님 아까 주소검색으로 하면 안돼요 아까 주소검색 아까 주소검색 이던데 시청 뒷편 시청 뒷편 55 500-55번지 500-55번지 55 그거 시청 뒷쪽에 시청 뒷쪽에 아니 근데 처음에 처음 화면 가면 기사님 이전 한번 눌러보실래요 맨 왼쪽 위에 맨 왼쪽 위에 다들 식사하셨죠 아 네 식사했죠 맨 왼쪽 거기 주소 두번째 두 번째 주소검색 아니 기사님 전화면에서요 전화면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근데 뒤돌이 뒤돌이 시끄럽죠 야 일단 끊을게 일단 이거 이제 끊고 나중에 다시 하자 아니 기사님이 네비 잘 못 쓰셔가지고 아 오케이 시청 뒷쪽이라고 하시던데 일단 시청 뒷쪽이라고 하시던데 주소 검색 주소 검색을 못 하죠 기사님이 너 아까 핸드폰 네비 없어? 저 네비게이션이 없어요 아 없어? 이거 있어요? 없죠? 어쩌면 아 이거 방송 중이라서 나오네 제가 책이 없어 아니 그 책이 없다고 창 없어 네이버에 치면 바로 네비게이션 할 수 있거든 사실은 우리 대기업 시스템이 현재 경제 어려워졌으면 결고하고 왜 이런편 아니 아니 거기다가 그 주소를 적어야 일단 흠흠흠흠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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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핸드폰 경영인들이 자기의 정신적 스승이 안나오지 않다 그거 하고 이거 컨셉스하면 네비게이션 왜 나는 그냥 나오네 바로 그냥 나오네 바로 그 다음에 나의 정신적 스승이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이 번에서 하자 아니 나는 핸드폰 방송중이라 내 걸로 못키잖아 그 네비게이션 어 그거 해 그 다음에 나와 그 당시 모노스키가 만들었던 엘리티 양성소가 그 유명한게 이제 이사님 제가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거 검색 다시 가보실래요 거기서 바로 누르지 마시고 두 번째 주소 검색 맨 왼쪽 위에 그걸로 하시면 돼요 집안 주소 찾기 중간거 집안 주소 찾기 중간거 아니 나는 아는데 네비를 되게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 약 500m 잠깐계 신호와 속도로만 단속 008 시속 110km 이따 이따 여기서 중간거 지금 중간거 눌러주세요 학교 선생님 집안주소 찾기 거기서 부산 연재구 시속 60km 구가 연재구 거재동 500-55 네 제일 위에 네 그거 하시면 돼요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약 300m 전방에서 법원 검찰청 종합운동장 반면 좌회전입니다 오 이제 됐다 근데 네비가 원래 좀 어려워 요즘에 다루기가 어려워 요즘에 진짜 시대가 너무 빨리 원래 뭐 통합건청을 많이 써야지 집전화번호가 제일 정확하게 다 돼? 응 멜칠 안 됐는데 아까 근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던데 분밀이가 너 밥 안 먹었어? 저 아까 피자 먹었어요 나도 아까 밥 먼저 국밥 먹방 했거든 그렇지 소금 넣으면 바로 인생 끝나는 거 아시죠? 어 다행히 세우셨나 봐 그리고 일단 바로 1차 테스트거든요 감정도 1단 테스트라고 감정도 1단 테스트라고 바로 소금 넣으면 바로 그냥 탈락해갖고 요거지에 먹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까 장난으로 소금 넣으려고 딱 소금통 한번 바라보는 순간 싸해가지고 바로 세우저 들었잖아 와 저 근데 방송 끄고 진짜 방송 끄고도 와 소금은 절대 못 먹겠더라 그냥 재미삼아도 못 먹겠던데 손이 흔들려요 진짜 아니 어제 그 가희님은 된장 넣어드셨다던데 팩트에요 여러분 나 못 봤는데 가희님 된장 넣어드셨다던데 팩트에요 된장은 또 신기하네 네 쭉 들어가시면 될걸요 여기 네 흥민이 집 거의 나왔다 네 좀 더 내려가시면 돼요 아니 형 제가 지금 아니 형 핸드폰 두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 아니야 하면서 지갑은 넣으시네 아니 아니 카드가 따로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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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해 이걸로 해요 아니 아니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요 카드로 해주세요 요금을 확인하시고 가자 가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왔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능민이와 함께 와 여기 민국이 형 집이잖아 알지 아 진짜요 너도 형이 안와봤어? 아니 와봤는데 민국이 형 집이 아 아 벌써부터 흥민이 모습을 드리네요 아 아 아 아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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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밥 안 먹고 와가지고 햇밥 안 사도 돼요 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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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꼴부견이다 진짜 요리하는거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